아 이거 찍어야 돼 아 너무 귀여워 진짜 고맙습니다 대박 진짜 너무 반가워요 어떡해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울었어요 두 사람 연기보고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는 연기를 진짜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그 전에 내가 영상을 봤어요 아 그래요? 올림픽 나오기 전에 우리 남편이 야 이 친구들이 너 노래로 이거 한다더라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안 그래도 되게 신기하다 너무 좋다 이랬는데 진짜 너무 가세요 아 이번에 갈라쇼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아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진짜 진짜 아쉬워요 내가 노래를 하면서 그 춤춘 댄싱 하는 모습을 진짜 진짜 대박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아쉽네요 연락하고 지내 주세요 네 당연하죠 어떡해 연락하고 지내고 싶어 미국 갈 일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올 때 내가 밥 사주는 거 아 네 알겠습니다 한국 거공도 하고 싶어서 뭐 좋은 거 부르시면 만들어야겠네 네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뭔가가 꼭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요 그런 찬스가 좀 내가 싱킹하면서 또 댄싱하면서 팬들도 그거를 너무 원해서 우리 사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아 당연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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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광이에요 으아아ー י 게시장 Summ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